하루는 내가 화장실에서 욕실에서 비누를 밟고 자빠졌어요 비누가 왜 거기 있냐고 그거를 무슨 만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공중에 붕 떠가지고 뒤로 발라락 넘어져서 욕조 있잖아요 욕조 욕조에 뒤통수를 팍 하고 내가 찐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만큼 벌어졌어 피가 막 절절나 실제 있었던 일이야 지금도 여기 땜통이 있거든요 피가 절절나는데 다큰어른을 누가 감싸서 어디를 안아서 누가 데려가겠어 뭐하겠어 내가 붙잡고 난 그렇게 아픈 적 처음이었어 엉엉 울면서 차를 운전해서 아아 이러면서 병원에 갔을 거 아니에요 피는 터져나오고 아아 이러면서 병원에 갔어 간대 또 병원에 갔더니 여기가 머리라 마취를 못한데 그냥 꿰매낸 거예요 바늘이 막 들어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 나이에 마흔 넘어서 울면서 아아 이러면서 그런데 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다 다음날인가 한 3일인가 그런데 우리 꼬맹이가 이렇게 아장아장 막 걸어다닐 얼마나 귀여워 겨우겨우 걸어다니고 무렵이었는데 애 손을 붙잡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평생 한 짓 중에 제일 후회되는 게 전화가 왔네 중요한 전화가 전화를 이렇게 손에서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열려고 이렇게 하다가 애한테 잠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애가 앞에 계단을 이렇게 잘못 밟아서 앞으로 콕 하고 꿇어 준 거예요 그걸 잡아서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콕 꿇어 주더니 막 굴러떨어진 건 아니고 내가 손을 놓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콕 하고 꿇어 주면 계단 모서리 있죠 모서리 거기다가 눈두덩이 눈썹 있는 데를 팍 하고 찐 거예요 여기가 이만큼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피가 막 번복이 되네요 얼굴이 이 말도 못 하는 게 막 어! 하면서 피가 번복이 돼서 하는데 내가 이 길을 왜 하냐면 내가 아픈 걸 비교를 해 주려고 하는 거야 전전 날 내가 뒤통수가 깨져 가지고 피가 절절 났잖아요 그거랑 이 꼬맹이가 눈썹이 찢어져서 피가 얼굴이 반쪽이 피범복이 됐는데 그거랑 고통의 차이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한 만 배 정도 돼 내 머리통 깨졌을 때보다 한 만 배 정도 더 아프더라고 내가 그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애를 들고 아무 정신이 없는 거야 내가 여기가 머리 떨어져 나간 것 같아 머리가 애를 붙잡고서 정작 나 머리 터졌을 때는 아! 이러면서 내가 병원에 갔는데 얘가 머리가 터지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냥 들고서 정신이 나갔어 내가 고통이 밀려오는 거야 이 얘기 할 때는 아직도 내가 눈썹이 가렵다니까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너무나 충격적인 들고서 뛰어나갔어요 운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못했나 봐 애를 들고 병원 쪽으로 뛰어간 거죠 막 뛰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람이 뛸 거리가 아니더라고 그게 거기를 뛰어갔어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 애를 응급실에 넣어놓고서는 대기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쪽 신발이 없는 거예요 신발이 날라갔어 이게 막 뛰면서 날라가지고 신발이 날라갔는데 다시 주소 챙겨 신고 할 겨를이 없잖아 그러니까 막 뛰어가지고 갔던 거죠 나중에 지금도 애가 여기 눈썹이 상처가 있거든요 나중에 의학의 힘을 빌려야 되겠습니다만 눈썹이 이만큼 갈라져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애한테 혼내려다가도 막 뭐라 하려다가 눈썹이 딱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수그러져요 아이고 아빠가 뭘 잘못 잘했다고 괜찮다 괜찮아 그러면서 그날 생각이 나 그 이후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한 달을 내내 매일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꿈을 계속 아버지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거냐면 우리 아버지도 그랬겠구나 그런 걸 처음 느낀 건가 봐요 그때 처음으로 부모되기 전에는 이걸 몰랐다가 우리 아버지도 내가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 그러면 딱 그렇게 느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막연하게 너무 죄송한 거야 그게 막 가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신경질 뿌리고 했던 일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가 피를 흘리고 아프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순간보다도 내가 어디 아프거나 다치거나 하면 그게 훨씬 더 충격적으로 고통이 없겠구나 그 생각이 내가 이제는 알겠는 거지 그거를 부모님한테 잘해 알겠어? 그거는 니네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알겠냐? 고3 벼슬 아니다 집에 가서 공부기까지 잘해서 뭐하냐 자식으로서 이게 사람이 돼야지 그런 사람은 또 잘 돼요 잘 돼 그런 사람들은 잘 돼 친구한테 좋은 친구 돼주고 그죠? 나는 존재 자체가 감동인 친구도 있어요